윤정옥 가수님 모십니다 40회 단층 중계에 앉아 우는 아그대 울지 말고 섭씨왕님 말 좀 하세요 비난살이 차량스레 동정 많은 반자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루어 붙는구나 그리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입은 거야 언제 가려나 고향 길이 들 때까지 아가씨 국제시장들이 담배 장수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살던 정든 산천 경상도 아가씨가 손목을 잡는구나 그리도 눈물만이 흘러졌는 입은 고향 어찌 가려나 어찌 가려나 어찌 가려나 어찌 가려나 아가씨도 이동하지만